매일 저녁으로 저 몇 시냐 야 이번에 앱파봤냐? 응? 아니 나 저번에 무대를 17,000원씩 사먹었잖아 아니 근데 그게 혁동조합인지 뭐든지 거기서 무대를 5,000원씩 사먹었을 때 아니 왜 이런 걸 미리 미리 말을 해줘야지 와... 너대로 진짜 대단하다 그게 우리 이번 과제야 과제 부서에 향왔냐? 에휴... 대답해봐 새제 기억이 뭐야 사회로 기여하는 거 그런 거 아닌가? 정부에서 운영한다고 했잖아, 그치? 네, 그럼 협동 기업은 뭐죠? 기업끼리 협동하는 건가?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영리 기업이랑 비영리 기업의 중간인데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거지 좋다, 좋다 아휴, 너무 잘했다, 됐어 너 사업일인데 왜 그러니? 어떻게 이렇게 할래? 뭐래, 나 지금 잘 듣고 있었어 그래, 일단 듣기나 해봐 이번에 CSES에서 우리가 조사를 했잖아 어, 그치 CSES가 뭐였어? 사회적 대책 직전 그런 거 하던데? 그래, 제가 검색은 했다, 이번에 어, 그치, 그치 근데 거기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뭔지? 스픽인가? 스픽인가? 스픽 같은 소리 하네? SPC여, SPC 아, 그래, 그거 뭐 똑같이 뭐 아, 그래, 근데 그게 뭐래? 아, 이것도 내가 또 형님이 준비해왔어 그니까 뭐냐고, 그게 그니까 이게 사회적 기업이 쫙 사회 문제를 해결하잖아 어, 그치 그러면 이제 또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기업이 칭찬을 좋아해갖고 이제 이거를 화폐로 측정해갖고 돈을 주는 거야 아니, 맞긴 한데 약간 킹맞는다 오케이, 그러면 너 그 SUV 여부가 뭔지는 알아? SUV? 그리고 중형, 중형 자동차? 아, 제발 들어가서 좀 보세요 아, 제발 들어가서 좀 보세요